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의 목적을 좀 설명드리고요. 우리 6남매 중 오빠의 미국 주식 TQQQ 리밸런싱 했던 내용과 오빠의 현재 TQQQ 계좌 상황을 공유할게요. 제 채널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6남매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경험 위주로 공유하는 채널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주식 계좌 하나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터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아니란 말씀이죠. 최근에 올린 영상에 댓글을 보면서 부족함이 많아도 너무 많은 제 채널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댓글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제 영상은 내용이 너무 두서가 없다, 설명이 장황하다, 마지막에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해주면 좋겠다,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해석되는데요. 처음 오신 분이 다른 댓글이라면 저도 무시하고 차단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은 제 영상에 항상 응원댓글 달아주셨던 분인데, 지난 영상에서는 저에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건데요. 두서 없고 설명이 장황하고 요점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영상 만들면서 언제나 저 스스로도 뼛속 깊이 느끼고 있던 부분인지라 정말 공감되다 못해 움찔했죠.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당연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여상을 졸업했고, 나이 20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업무가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퇴사했죠. 이후에는 직원이 850명이었던 서울 종로의 한 중견기업의 총무부에서 사무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죠. 따라서 대학 문턱은 가본 적도 없는 내가, 또 구졸학력이 전부인 내가, 아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정말 잘 키웠고, 땡전한 푼 없던 내가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우리 가족의 미국 주식 TQQQ 투자 이야기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려요. 가난과 가방끈 짧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요점 정리를 정말 할 줄 몰라요. 이처럼 두서없고 정리도 잘 안되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마미모헤의 영상을 시청하실 때 똑똑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터질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적해 주신 분이 소중한 의견을 감사히 받아들였고, 저 또한 제 역량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부분이라고 댓글 달아드렸더니, 요점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라는 위트 넘치는 댓글을 다시 달아주셨더군요. 너무나 팩트폭격을 해주시니까 정말 찔려서 잠시 자격지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틀린 말씀이 아닌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육남매의 채널은 처음부터 투자 경험담 위주로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생 초보자분들 위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므로, 고수님들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 채널처럼 체계적이거나 요점만 딱 정리해서 시청자들이 후딱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요점 정리하는 거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50대 60대의 육남매가 자신들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 TQQQ 투자 과정들을 공유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끔은 과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싶다가도, 댓글을 보면 계좌 개설 방법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초보 시절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저보다 주식 투자를 느끼기 시작하신 분들이, 제가 주식 초보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너무나 초보적인 거지만, 저보다 모르는 분들께 도움되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육남매의 미국 주식 TQQQ 종목의 투자 사연을 이야기하듯이 투자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역시 오늘도 두서없는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제가 직접 투자 및 관리를 해주고 있는 우리 육남매 중, 첫째 언니와 그리고 둘째 언니, 또 조카의 미국 주식 TQQQ 투자 계좌들을 먼저 공유 드렸으므로, 오늘은 오빠의 미국 주식 TQQQ를 절반 매도한 내용과, 오빠의 TQQQ 현재 계좌 잔고를 함께 공유해 볼게요. 오빠는 미국 주식 TQQQ에 투자를 시작한 지 3년이 됐으며, 현재 나이는 59년생인데요. 아직은 매월 급여 소득이 충분하며, 건강만 허락한다면 70세 이상까지도 계속 근로소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제가 관리해주고 있는 우리 가족 10명의 계좌 중, 하나인 오빠의 3년 동안 미국 주식 TQQQ에 투자 중인 6개의 계좌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오빠의 장기 투자 계좌인데요. 오빠의 장기 투자 계좌는 최근에 매수한 SPY ETF 8주, QQQ 한 주, SOXX 한 주가 있고요. 미국 주식 TQQQ 종목은 1507주가 남았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6월 17일 저희 6남매는 미국 주식 TQQQ 주식을 3년간 몰빵 중인 관계로, TQQQ를 절반 매도해서, 좀 안전하게 SPY QQQ SOXX ETF로 리밸런싱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현재 SPY, QQQ, SOXX가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관계로, 많이 매수하지 않고, 그냥 정찰병 정도만 보내놓은 상태예요. 또한 QQQ ETF는 이미 TQQQ를 대량 보유 중이므로,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SOXX와 SPY는 주가가 폭락하면, 6월 17일에 TQQQ를 절반 매도해놓은 달러로,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 장기투자 계좌의 TQQQ는, 우리 수준에서는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밸런싱을 진행한 것이라고 공유 드렸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오빠의 미국 주식 TQQQ 장기투자 계좌에서, 2024년 6월 17일에 절반 매도하여, 수익 실현한 금액은 6,270만원이에요. 따라서,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낮 기준으로, 장기투자 계좌에 남아있는 TQQQ 투자 원금은 6,240만원이며, 보유수량은 1,507주, 평균 매수 단가는 32.2달러, 그리고, 원화평가 수익률은 149.45%이며, 평가 손익은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계좌는 올해 12월 말 이전에, 약 1억원어치를 오빠의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소득세의 22%를 절세할 생각이며, 배우자는 이 주식을 바로 매도해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에요. 이 장기투자 계좌에서 지난 6월 17일에, 절반 매도하고, 보유중인 달러 중 일부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팔 생각인 단타매매 계좌에 일부 넣어놓았고요. 일부는 KB증권 수시식 외화 RP 계좌에, 그리고 일부는 용돈벌기 개념으로 초단타용 계좌, 그리고 초초초단타 매매용 계좌에, 분리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빠의 두번째 계좌인 단기매매용 계좌인데요. 이 계좌의 투자원금은 1240만원, 보유수량은 180주, 평균 매수단가는 52.67달러, 원화평가수익률은 49.9%, 원화평가수익은 620만원 정도 되네요. 이 계좌는 오빠가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가끔 단기매매를 진행하던 계좌인데요. 어느정도 수익금액이 쌓이면 팔기가 아까우니까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 개설한 계좌에서 또 단타 매매를 진행하다가, 어느정도 수익이 축적되면, 또다시 다른 계좌를 개설해서 단타 매매를 시작하고, 이런식으로 계좌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계좌수량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한참 유행하던 은행 예금통장 풍차돌리기 같은, 그런 개념이랄까요? 다음은 오빠의 미국 주식 TQQQ 종목의 세번째 적립식 계좌인데요. 이 계좌에는 매월 급여에서 100만원씩, 그리고 1년에 4번 받는 상여금도 모두 이 계좌에서 매수하고 있어요. 2024년 10월 29일 낮 현재 총투자원금은 약 1500만원, 보유수량은 194주, 평균 매수당가는 60.1달러, 원화평가수익률은 28.29%, 평가수익은 440만원입니다. 오빠는 70살이 넘을 때까지 매월 근로소득이 있을 예정이라서, 앞으로는 이 적립식 계좌에는 TQQQ 매수는 중지하고, SPY와 SOXX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계좌인 배당금 재투자 계좌인데요. 이 계좌는 미국 주식 TQQQ의 배당금이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에 4번 수령하게 되는데요. 배당금을 수령 즉시 배당금 계좌에 따로 모아서 재투자했더니, 배당금액만도 현재 278만 8천원이 됐어요. 배당금 계좌의 매입금액 자체가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한 거니까, 전액이 수익인 거죠. 배당금 278만원으로 33주를 매수했고요. 평균 단가는 63.2달러이며, 현재 원화 수익률은 22.9%, 원화 평가 수익은 63만 8천원입니다.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가격에 상관없이, 미국 주식 TQQQ를 계속 매수했더니, 평균 매수 단가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볼수록 뿌듯한 계좌예요. 다음은 다섯번째 계좌인 초단기 매매용 계좌인데요. 장기투자 계좌에서,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에 절반 매도한 달러 중, 일부는 이 계좌로 가져와서, 초단기 매매용 계좌로 활용 중이고요. 이 초단기 매매용 계좌에서는,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에 일부 매도해서, 180만원 정도를 수익 실현했고요. 현재 남은 장고는, 투자원금 1,500만원, 보유수량은 170주, 평균 매수 단가는 65.5달러, 원화 수익률은 16.95%, 원화 수익 금액은 255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계좌인 초초초단타용 계좌인데요. 그야말로, 장기투자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용돈벌게 하고 있는 계좌예요. 이 계좌는, 바로 위에 설명드린, 초단기용 계좌에서 매도한 달러를 가져왔고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초초초단타 매매를 진행했으며, 10월 17일에 처음 수익 실현했어요. 이 초초초단타용 계좌의, 매일 용돈벌기용으로 수익 실현한 내역은, 다음 영상에서 공유 드릴게요. 다음은, 지난번, 즉 6월 17일에, 장기투자 계좌에서 매도한 대금을, 이리저리 쪼개서 사용하고, KB증권, 연 4% 이자 주는, 수시식 외화 RP 계좌의, 예체해 놓은 달러인데요. 금액은, 34,986달러 정도 되고요.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약 4,700만원쯤 되겠네요. 그리고 초단기용 계좌와, 초초초단타용 계좌도, 현금이 약 2천만원 남아있고요. 이외와 RP 계좌에도, 달러 현금이 있으니까, 마음이 무척 편합니다. 위에서 공유 드린, 초단타 매매용 계좌, 그리고 초초초단타용 계좌는, 마음 가는 대로 매도해서, 현금화할 그야말로, 초단타용 계좌들이에요. 오늘은, 요청정리를 잘 못하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빠의 계좌 상황을, 함께 공유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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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